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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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에요? 경기도 파주요 저거 안해요 그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장소는 여기는 뭐에요? 저희가 하는 목장이에요 개인 목장이에요? 네 개인 목장이에요 목장 주실래요? 목장 주요 지금 몇 마리 있는 거예요? 젖소는 지금 100마리 있어요 100마리? 얘네들은 젖소야 젖소 젖소 젖이 나쁜 말 아니에요 우유하지 마세요 뭔지 알죠? 우리 다 젖 먹고 자랐어요 저도 젖이라고 해요 그죠? 그리고 새우젖도 있고 네 맞아요 젖이 나쁜 말이 아닌데 내가 할 때마다 이상하게 쓰는데 자 여기서 나온 우유를 아이들이 마시기도 하나요? 제가 우유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서 드시면 어차피 본인들이 납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솔직히 장비빨이네 여기 모든 것들 네 그렇죠 솔직히 소가 100마리가 장비빨 짱이지 여러가지들이 장비빨에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집에서 도와드리냐 어쩌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지 소소하지 않으셨죠? 네 정말 나는 진짜 여기 뭔지 알지 뭐 할 거야 염소세키 한 두 마리 있고 그리고 귀엽대 그냥 닭도 이렇게 계란 같은 거 그러니까 소소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 오늘 뭐 해야 돼요? 소밥 주시고요 소밥? 네 젖도 짜보시고 젖 재밌겠다 이왕에 우리가 또 도와드리러 온 거 네 야무지게 해봅시다 야무지게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제일 먼저 보이는 이 푸대짜리는 뭔지 뭔가 불길한데 우리가 약간 네 힘들 것 같네요 소도 밥을 먹어야 돼서 네 밥을 주셔야 돼요 아 이제 소밥이에요 형? 아 이제 소밥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? 구름에 담아서 한 바가지씩 주시면 돼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? 이거 끓기 진짜 어렵다 아 그래요? 그 다음에 아 끌어보고 싶은데 이거 세우신 다음에 네 하얀색 끈을 풀들면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뭔지 알지 자 그럼 우리 이걸로 해가지고 일 많이 하게 적게 하게 할까요 형? 이거 한 사람씩 해갖고 자 이거 해서 자주 뜯는 사람 오케이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준비 잠깐만 이거를 뭐 경주야? 아니 이게 잘 뜯기 오케이 제일 빨리 잘 뜯는 사람이 1등이야 1대 2든 3분대로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하나 아 잠깐만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왜 잡고 있어 다시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끈을 잘해서 형 막무가내로 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어 뭐야 형 부드럽게 부드럽게 형 됐어 됐어 뭐야 뭐야 됐어 됐어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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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1등 아 뭐야 형 대꾸물이 코에 있어 나 댕기물이야 댕기물 아니 저는 이렇게 기술이 있어요 반대편 여기 써있대요 문항공으로 아 뭐야 네 거는 우리 선수가 있지도 않았어 아 그래요? 아니 제가 일 많이 할게요 그러면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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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렵다 이거 근데 이거 들지는 못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훗 아니 들어주신다면서 아 같이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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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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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먹어 빨리 더 잠깐만 지금 아버지 준우와 준우씨가 답답해요 아 죄송해요 답답하죠 아 위로하는 거니까 이만큼 더 집어넣을 저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는 세포 딱 들으면 그만 올리세요 이거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아니 근데 지금 소들이 우리 밥 주는 거 약간 아는 거 같은 게 밥을 못 주고 있어서 아 빨리 해 빨리 빨리 가자 이건 괜히 먹어보고 싶어 그치? 이거 먹으면 안 죽죠? 네 안 먹었어요? 선배님 한번 드셔봐 네 아 됐어 안 돼 안 돼 야 소치에서 이게 뭐 나쁜 거 아닌 거 아니야 아 먹으면 안 돼 얼른 만든 건데 아 안 돼 어떡해 나는 개밥 먹었는데 개밥은 아무 맛이 없는데 이건 조금 조금 맛이 있어 옥수수 아니 맛 있는 게 그죠?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맛이 나 먹어봐 저도 먹어봐 안 돼 안 돼 살다 살다 소박까지 먹으면 처음이야 아니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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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코르크 먹는데 코르크 코르크 저 목장에서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줘요? 어 이 칸부터 한 바가지씩 주시면 돼요 미안해 어떡해 안 보여 그렇게 해주면 안 먹고 어떻게 줘요?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아 아 어떻게 처음 해봐가지고 어 이 칸 향 네 우리 먹어 먹어 야 많이 먹으려 귀여워 먹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건 너 엄마가 아니야 너네 집에서 먹어야지 이거 봐 다른 게 또 있어요? 끝까지 다 주시고요 한 분은 저랑 같이 다른 데로 하러 가시죠 뭐 하는 거예요? 갈까? 갈지 안 갈까? 저처럼 할 거예요 저처럼 할 거예요 저처럼 처음 해봤다며 처음 해봐 해볼까요? 고맙습니다